밤에 오늘 잘 쉬게 하는지 아세요? 봄, 가을에 뭐, 아, 생선 저거를 기간 이제 한참을 뽑아갔어요, 그 산에, 그 전년부터 시청자 받고서 여러분, 신분이 오실 거에요, 이거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어쨌든 완전히 편해신지는 알겠어요 네 이럴 수도 없는데, 꼭 오세요 결렬으로 오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의 시계를 느끼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날 나왔네요 그래요 이 기분은 누가 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죠? 성도의 성자, 성도의 아들, 형신지, 군의 명성 오늘 덕분이에요 뽕미나, 박포범, 모두 나옵니다 그분의 흔적이 여기에 정말 많은데 이처럼 역사님, 드라마가 살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하나로 특별해서를 해체할 수 있으면 그분이, 호명이라는 세자가 효심, 기복, 기념의 호명이에요 우리 아버님 순종인 것 대신에서 열아홉 젊은 나이에, 대리, 공치를 대신하십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정확히는 어머님이 40대 생신을 맞이하십니다 탄신이에요 아들입니다 저는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확실해요 모든 자녀인 것처럼, 그렇죠? 부모님,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방법 다 아시죠? 그 친구 혹시 알아요? 효도하는 방법? 이거다 하지만 영수, 최장수왕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네요 내 맘덕의 분호는 생신입니다 즐거우시면 오래 사십니다 그 공연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오래 사시라는 효도 효도함이 역사책에 이 건물이 닮으시나요? 그런 공간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시고요 너무 간단하죠?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받은 게 있어서 후보에게 할 테니까 원하시면 들으세요 시끄러울까 봐요 아까 선생님 올렸어요 돌, 돌, 돌 어 선생님, 돌 설명을 하세요 예 한 분씩 돌 설명을 하세요 어 어 손으로 올릴 수도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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